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오랜만에 바깥나들이 왔는데 날씨가 흐려요 이렇게 흐르려서 여기로 일단 오랜만에 나들이 오늘 영상으로 가르쳐서 팬분들이 저 평소에 뭐 하는지 사실 평소에 하는 일은 아닌데 그냥 오늘 오랜만에 나들이 나오면서 구경도 좀 하고 쇼핑하고 하려고 이렇게 휴대폰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휴대폰을 들고 있기가 굉장히 부끄럽네요 우리 몇 년 친구지? 20년? 20년 친구 같은 초등학교 중학교 친구가 또 와있어가지고 우연찮게 제 브이로그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친구 저 저 저 저 우와 짜증나 음 음 저 으음 으음 우은 으음 으음 아 이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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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은 오! 어때? 괜찮나? 솔직한 평화를 해줘 살짝처럼.. 나쁘지 않은데? 나 이거 이렇게 입어야지 나 이거 다 하지 색깔이 이뻐서 나는 처음인데? 나도 좋아 잘 어울린데? 나쁘지 않은데? 후비가 뭐라고? 이거 같은데? 이라 있어 저번에 내가 항상 비슷한 색깔인데 비슷한 색깔인데 어떤데? 이게 나쁘다 이게 제일 잘 어울리네 오늘 파지 와서 날 올리네 야 이게 낫다 아니면 이게 낫 이게 좀 더 잘 입을 것 같다 이게 낫네 어 아 어디야? 아내가 모시고 하나 살게 시계 찾기라고? 어 시계 고깃집이 9시까지라고? 어 벌써 왔어 불어냈더라고 고기? 삼겹살? 밥 먹으러 가자 고기 고기 여기에서 그런 게 많이 갔어 이렇게 하면 어 이거 코다리 구슬치 맛있겠다 코다리를 좀 잘 좋아하나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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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부대찌개 두개에다가 라멘터리 하나 넣 reduce 사이저 России 뭐 시켰는데 삼겹살 삼겹살 뭐던데 사장님한테 Rapid 맛을 거이야 근데 나는 부대찌개 맛있게 배찌개 잘 먹는데 !!!!!!!! 하하하하 안녕합니까 헛 racks 해킹 귀여운데 어린이면서, 여기 있네 아 눌러요 그처럼 나 베이비고 로미니야 지내고 1 와 이 시간에 광원 처음 오는 것 같은데 서울에 일상 비싸나와 이제 광원 1년 안에 내가 여기 와 자 몸 다 비가 많이 온다 여기 이쁘다 피맛은 여기에서 앉아가지고 딱 클린하면 좋았을때 같은데 다풍이 다풍이